첫 번째 곰팡이와 물대로 가득한 욕실입니다. 파쥐 언니 오기 전에 땡큼 청소를 시작하는데요. 배가 고픈데 청소가 눈에 들어오겠어요. 만사 제쳐두고 일단 치킨 한 마리를 시켜 굶주린 배부터 채웠는데요. 신우님은 언제나 오른법 하나도 남김없이 말끔히 해치웠습니다. 그런데 어김없이 남게 된 치킨무. 국물이 또 따라 버려야겠다. 대부분은 뭐 먹고 나면 그냥 이렇게 버리잖아요. 네. 오른쪽 따라 버리고. 버리지 마세요. 욕실에 양보하세요. 이 치킨무 국물을요? 자 치킨무 국물이 욕실 청소의 특효약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국물만 따로 분무기에 담아서 욕실 거울에 물때가 있는 곳에 뿌린 뒤 닦아내기만 하면 반짝반짝 깨끗해지죠. 치킨무 국물은 식초와 설탕이 들어있어서 새콤달콤한데요. 식초 속의 산성 성분은 여러가지 오염물을 잘 녹여낼 수가 있고 설탕 속의 당분의 끈적이는 성질은 많은 이물질들을 잘 흡착할 수 있어서 청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욕실에서 문제는 쭉 곰팡이때거든요. 보이시나요? 구석구석 곰팡이들. 어머 뭐야 이게. 다 쓴 치약이잖아요. 다 쓴 치약으로 곰팡이때를 제가 없애드릴게요. 먼저 다 쓴 치약을 잘라 남은 치약을 물에 녹여낸 뒤 베이킹소다를 섞어서 곰팡이가 있는 곳에 뿌려줍니다. 곰팡이가 안 없으시는데요? 고민에 빠진 그때 김문희 주부가 던져준 빨강망은 양파망 버리지 마시고 그걸로 청소하세요. 반신반의하며 시키는대로 열심히 문질러봤는데요. 깨끗해진다. 깨끗해졌죠. 집에 굴러다닐 이 첫 질골란 양파망을 수세미 대신 활용하면 청소도 되고 쓰레기도 줄이고 일석이죠. 양파망도 함부로 버리면 안되겠네. 양파망도 함부로 버리면 안되지 않으면